안녕하세요. 정상으로 가는 길, 정상길입니다. 오늘은 인기등산로 소백산을 소개해드릴게요. 희방사를 시작으로 연화봉루봉을 가는 코스입니다. 총거리 14.8km, 약 9시간 걸리는 힘든 코스입니다. 연화봉과 비로봉 정상을 거쳐 원점을 기하는 코스입니다. 첫 번째 목표 희방사를 향해 갑니다. 희방사를 거쳐 연화봉 가는 길입니다. 희방폭포가 먼저 등산객을 반겨줍니다. 절에 왔으니 부처님께 기도! 연화봉을 가려면 다리 끝에서 우측으로 가야 합니다. 등산로 추입부터 경사가 가파릅니다. 숨이 차서 다시 준비 운동을 했어요. 하지만 다시 어마어마한 계단이 나타납니다. 쉼터에서 잠깐 과일로 에너지 부충을 해야겠네요. 연화봉에 도착했네요. 비로봉 가는 능성기를 경치는 마음을 탁 트이게 했어요. 비로봉 가는 능성기를 경치는 마음을 탁 트이게 했어요. 소백산 비로봉 능선은 너무 아름다워요. 추천드립니다. 정상에 가까워지면 바람이 엄청 많이 붑니다. 꼭 바람막이 또는 추가 등산복을 챙기세요. 드디어 비로봉에 도착했어요. 소백산 비로봉 코스는 상급자 코스입니다. 꼭 등산화와 등산복을 구비해서 안전한 산에 가세요.